징글 뚜껑이 징글 뚜껑이 안녕하세요, 여러분 제목의 수업 보고 오셨겠지만 바로 오늘의 뚜껑이 영상은 짠 성냥소리예요 여기 옆에 뭔가 받침대가 있죠? 아무래도 불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한없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을 미리 준비했어요 성냥은 소리를 내고 바로 이 물컵 안에 퐁당퐁당 빠질 예정이랍니다 그럼 성냥소리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안녕 공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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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